5일이 지났지만 장윤정은 여전히 립싱크를 부인해 시청자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 트로트킨 립싱크 참 아쉽네요. 한편 시청자들은 장윤정의 노래를 듣기 위해 엄청난 돈을 들여 티켓을 구매했다. 장윤정의 해명은 시청자에 대한 무시를 더욱 입증했다. 장윤정이 음원을 틀고 입만 벙크거리는 립싱크는 절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춤을 춰야 하는 댄스곡에 한해서는 목소리가 반주에 깔린 음원, 이른바 라이브 MR을 틀고 노래를 했다고 해명했다. 장윤정의 설명에 5살 아이도 웃었던 게 사실이다. 트로트계 전체가 분노하고 있다. 하지만 특히 선배들은 장윤정의 립싱크를 비난하기도 했다. 장윤정이 고백하고 속죄한다면 시청자들은 그녀를 반성하고 용서할 것이다. 장윤정이 계속해서 부인한다면 장윤정 앞에는 씁쓸한 최후가 기다리고 있다. 나훈아, 조영수 작곡가에 이어 두 번째로 장윤정 비판. 특히 나훈아는 립싱크에 대한 글과 함께 장윤정의 사진을 게재했다. 해당 글의 내용은 립싱크는 이상한 문제가 아니고 유명 가수들이 자신의 체력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해왔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그것은 청중을 모욕하고 경멸하는 것입니다. 특히 립싱크를 하는 트로트 퀸은 트로트 퀸이라는 타이틀이 어울리지 않는다. 트로트의 선두주자지만 후배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지 못한 게 아쉽다. 장윤정은 심사위원들에게 사과해야 했다. 영상을 보면 립싱크 액션이 너무 뻔해요. 이제 어느 부분에 립싱크를 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분석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청중에게 한두 번만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나훈아의 게시물에는 수백 명의 팔로워와 댓글이 달리고 있다. 다른 댓글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립싱크하는 걸 보고 놀랐다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장윤정은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무대와 수많은 콘서트에서 활약하며 활동해 왔기 때문에 장윤정에 대한 이야기가 꽤 많이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장윤정의 출연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에게 불만을 제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당정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일이었을 것이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굿나잇 콘서트는 어떻게 될까요? 주말입니다. 한국음악콘텐츠협회 관계자는 장윤정이 계획대로 출연할 것이며 라인업 변경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소속사도 스탠드에 대응했습니다. 안무를 맡은 가수들은 대부분 라이브 가라오케나 라이브 소스에 기반을 두었기 때문에 댄스곡에만 국한되었고 공연 이벤트에서 관객의 지지를 얻기 위해 큰 볼륨이 필요했습니다. 장윤정 뿐만 아니라 무대 상황과 다양한 분위기에 맞춰 제한적으로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다른 가수들도 대부분 노래방에서 장윤씨의 탈퇴 걱정 없이 콘서트를 진행하겠다고 약속하지 않나요? 그 라이브 콘서트 말고 뭐가 더 있을까요? 광양 페스티벌 공연이 있습니다. 광양 케이팝 페스티벌에서 해야 했을 겁니다. 또 다른 불만이 쏟아졌는데 장윤정이 지방자치단체 행사에 출연하는 것을 연기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불만을 제기한 사람은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초심을 잃고 대중에게 큰 실망을 안겨준 장윤정이 우리 사회에서 케이팝 페스티벌에 출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광양시는 불만을 접수하고 장윤정의 출연 적절성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광양시청 관광문화환경국에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시청 직원은 이런 불만이 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했지만 검토해야 할 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캐스트 노인 관람객을 위한 트로트 가수 장윤정 한편 장윤정 리싱크 논란 상황은 진정한 도덕적 문제가 제기될 만한 자리가 아니다. 계약이 체결된다 해도 행사는 시급한데 장윤정을 상대할 방법도 없고 가수도 구하기 힘들다. 시민들이 자신의 입장에서 기획사와 잘 지내고 제대로 된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지금 각 지자체에서 장윤정 쇼를 위한 도시 행사를 열 때마다 이런 불만이 터져나온다. 그렇다면 각 지자체도 내년 같은 행사에 장윤정을 다시 초대하는 것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진짜 위기다. 데뷔 25년 만이다. 이 여인은 말한다. 그런데 콘서트 티켓 판매가 부진해요. 장윤정의 불성실한 무대가 원인이라고 하더군요. 그녀는 라이브 무대 의상과 관객을 대하는 태도에 진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즉 장윤정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저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위기일까요? 장윤정을 마스터해서 미스터트롯 3에 데려가 달라는 요청이 쏟아집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박지연과 정서주가 우승한 사실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장윤정이 응원하는 가수는 확실히 진선미입니다. 불공평하고 부당하다는 의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서트도 이뤘습니다. 청남예술센터 오페라하우스에서 장윤정의 라이브 콘서트입니다. 10월 19일에 하루 동안 콘서트를 합니다. 오후 2시와 6시입니다. 이 빈 좌석 보이지 않으세요? 여기 빈 좌석입니다. 여기 오후 2시입니다. 공연입니다. 6시 공연입니다. 아직 빈자리가 많이 남았다고 그는 무대 오른쪽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시내 공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연 오른쪽은 거의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모든 빈자리를 초대장으로 채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좌석이 매진된 것처럼 포장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25년 동안 연예계에 있었던 장윤정은 예상치 못하게 여러 논란에 휩싸여 가수로서 역대 최대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앞으로 극복해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지역 행사가 있습니다. 립싱크, 거액 행사비, 초심을 잃어버린 가수 방송이 너무 키워버렸다. 장윤정보다 노래 잘하는 가수 넘치고 넘친다 절대 이런 가수는 행사에서 볼 일 없길 바란다. TV에서도 얼굴 내보내지 마라. 립싱크. 가수는 더 이상 가수가 아니다. 중립적으로 보도해야지요. 가수잖아요. 가수가 노래가 안 되면 더 연습을 하던지 그만두던지 해야지요. 평사원 1년 월급을 노래 해곡으로 받는데 그러면 만드는 거 다 돈값. 어떤 가수는 무대에서 내려오는데 땀으로 코뻑 젖었더만 초심을 잃었다 연습을 안 하니 노래 해곡 두 소화를 못하지 좋아했는 가수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미스터 트롯 심사할 때부터 거만하고 노래 실력으로 심사하지 않고 지소속 사위주 심사. 그때부터 딱 보기 싫음. 대중들을 완전 무시하는 태도, 무대에서 모양새가 좀 건방지다는 생각은 전부터 있었어요. 자기 딴엔 노련함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겠지만 겸손함이 없으니 너무 성의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내 생각이 틀린 게 아니었군요. 이해할 수 없는 건 장윤정 행사에서 하는 모습에 그 노래를 보고 듣고 그 비싼 가격에 부르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어이가 없고 이해가 안 된다. 노래 잘하고 정성 가득하고 멋진 가수 많은데 말입니다. 장윤정 씨 때문에 트로트 가수들까지 타격될까 걱정입니다. 너무 많은 노력하여 열심히 잘하고 있는 가수님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팬들 앞에서 화이팅 하셔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